퀴퀴 레이즈 화이트? 뭐라고 하지 형으로? 안 돼 다 나가네 맞다 막 들어와 다시 충성 충 충성 다시 나간다 원래 있던 애들 다 나갔고 새로운 애들이 지금 나가네 아 나가겠다 이거 아싸 꽁승 라이프전 하자고 할까요? 꽁승 좋아용 끝난 거 아니에요? 이제 안 돼 아 난리났어 두번으로 보내 비어있는 거 아 아 아 아